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가 한 3주, 4주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니까 뭔가 좀 안타까운 게 있고 그리고 샘도 그것 때문에 고3을 잘 못 보냈고 그래서 결국 재수를 하게 됐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라는 과목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자요? 하루에. 일단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 자느냐와 내가 얼마나 공부하느냐는 절대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부끄럽지만 선생님의 고3 때 생활을 좀 얘기해볼게. 선생님 고3 때는 이랬어요. 6시 30분에 일어났어요. 6시 30분에 일어났다고. 몇 시에 잤냐면 선생님 몇 시에 잔냐면 말이야 2시 30분에 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시간 잔 거야. 밤에 4시간 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밤에만 4시간 잔 거야. 밤에만 4시간 잤다. 그치? 무슨 얘기냐. 선생님 고3 때 선생님이 사는 집하고 학교가 좀 멀었어요. 시내버스도 몇 대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 학교 다니는 학생끼리 봉고차를 대절해서 불법이었는데 어쨌든 봉고차를 대절해서 갔어요. 학교에 거의 7시 10분까지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10분까지 학교에 도착하려면 이제 뭐니? 그냥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냥 얼굴 씻고 입 닦고 그냥 책가방 챙겨서 그냥 오는 거야. 교복 입고. 그러면 이제 봉고차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닙니다. 이때 선생님 주로 뭐 했겠어요? 잤겠죠. 봉고차는 자요. 그죠? 그래서 7시 10분에 이제 학교에 딱 앉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침 0교시 보충수업 이런 게 있었어요. 12시까지 쭉 수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선생님이 10시까지는 말이에요. 10시까지는 기몽사몽이에요. 그치? 잠을 거의 자요. 그치? 멍하게 수업 듣고 막 그치? 1교시 하품하고 막.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고3이라서 잠을 덜 잤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오너면 너희도 이럴 줄 몰라요. 10시쯤 돼서 이제 12시 밥 먹을 때까지는 정말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기 한 2시간. 2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또 졸려요.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졸려요. 선생님 고백하는데 고3 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국사시간이었어요. 국사시간인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국사식 선생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왜? 주로 잤거든. 그것도 엎어져서. 그래서 밥 먹고 5교시는 주로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2시까지는 결국은 좀비야 좀비. 밥 먹고 자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한 3시쯤 되면 3시 반? 3시 반쯤 되면 이제 좀 몸이 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녁 먹을 때까지 6시까지 또 공부를 좀 해요. 2시간 반 정도. 그렇지? 2시간 반 정도. 또 저녁 먹고 나면 또 졸려요. 야간 자습을 하는데 야간 자습 1교시까지는 멍 때려요. 역시 좀비야. 8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까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봉고차 타고 집에 오잖아. 그렇지? 그럼 씻고 이제 다시 책상에 앉아요. 그럼 이제 11시 반쯤 돼. 11시 30분쯤 돼. 그러면 이때 또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1시 정도까지는 또 공부를 해요. 1시 정도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나서 1시 지나가면 실제로 이제 뭐니? 침을 흘려요. 책에. 그렇죠? 비몽사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2시 30분이 딱 되잖아. 그러면 이제 자야지. 이제 잘 시간이니까. 그때 선생님 입가에 미소가 돌아요. 왜? 아, 난 고3이고 지금 2시 반에 자고 있고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라고. 선생님 정말 4시간을 잤나요? 밤에만 4시간 잔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네가 지금 이렇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결과는 뻔하죠. 재수예요. 성적 안 올라요. 그렇죠? 실제로 선생님이 고3 때 공부한 시간은 이 2시간 반, 저거 2시간. 그다음에 여기 2시간, 여기 1시간 반 정도. 그렇지? 합해서 8시간도 채 안 돼요. 그렇지? 선생님이 4시간을 잤나요? 선생님이 4시간을 잤나?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은 한 9시간 정도 잔 거야. 아니, 하루에 9시간을 자고 공부는 한 7, 8시간 하고 밥도 먹고 멍때리는 시간 매우 많고. 그렇지? 이게 과연 공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재수한 근본적인 원인, 물론 다른 거 있어요. 그렇죠? 연애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나의 이런 생활 패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재수를 딱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시험 치자마자 재수 가기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재수 생활 완전히 바뀌어요. 선생님의 목표 첫 번째 절대로 낮에 자지 않는다.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눈에 힘주고 다닌다. 항상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낮에 자지 않는다. 근데 낮에 자지 않으려면 얘들아 밤에 푹 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결심했어요. 재수 학원이 이제는 뭐 어머니가 봉고차를 안 불러줘요. 선생님이 이제 버스 타고 와야 돼. 왜? 재수생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결심했어요. 아 7시간은 자자. 밤에 7시간은 자자. 충분히 자자. 그래서 기상시간을 6시에 맞췄어요. 6시에 맞추고 자 밤 11시에 자기로 했어요. 오케이? 밤 11시에 자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고3 때 별명이 왕비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급하게 머리 감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 주말에 한 번 감는 거지. 왕비듬. 그런데 재수할 때는 머리도 감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버스 타고 아침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학원에 7시 한 10분쯤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해서 집중해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쯤 되면 이게 집중이 된다니까요. 왜? 푹 잤기 때문에. 밤에 푹 잤기 때문에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낮에 밥 먹는 시간 밥 먹고 충분히 쉬어요. 왜? 쉬어야 공부할 수 있으니까. 1대 학원에 5교시 수업이 약간 졸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3교시에 수능 3교시에 거의 잤거든. 그렇죠? 절대로 올해 3교시 5교시에는 수업 5교시에는 절대로 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녁 먹고 푹 쉬었어요. 그 대신 저녁 먹고 집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학원이 10시까지 공부하게 돼 있었어요. 선생님은 학원에서 웬만하면 제일 늦게 나오려고 노력했어요. 그 대신 학교하고 학원 사이에 도시락만 들고 다녔어요. 책가방 절대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책은 다 학원에 놔두고 집에서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겠다. 집에서 공부 안 돼요. 그렇지? 오직 학원에서 모든 걸 몰입해서 공부하겠다. 그렇지? 그리고 집에 딱 와서 편안하게 씻고 자요. 이게 힘들죠. 6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6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11시에 자는 게 힘들어요. 욕망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루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난 뭔가 보상받아야겠어. 라는 그 욕망. 그 욕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고 잠은 잠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됐어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 정말로 집중이 잘 돼요. 여러분 재벌들 부럽잖아요. 샘도 재벌 부러워요. 크게 부럽지는 않지만 부러워요. 그런데 재벌가들이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하면서 회의하는 게 보통 새벽 5시에 됐어요? 재벌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됐어요? 새벽 5시에 모여서 식사해요. 됐어요?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들을 보면 아침에 특히 오전 시간에 집중이 제일 잘 되게 돼 있대요. 그리고 그때는 운해가 발달한대요. 그래서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전되는 게 아침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고3 때 선생님은 아침 시간을 거의 다 날렸어요. 그렇죠? 자 재수할 때는 이때가 딱 점심 먹기 전까지 이때가 정말로 공부가 잘 된 시간이에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고3 때는 그냥 힘들었죠. 성적도 안 오르고 그런데 재수를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공부는 말이에요. 성적은 우리 지금 성적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성적은 말이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과목을 꾸준하게 하는 게 성적이 제일 잘 올라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과목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 그러니까 7시 10분부터 예를 들어서 9시까지 국어 공부 시간이다. 그러면 이건 했던 양을 채우든 못하든 무조건 그 시간을 국어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시부터 3시까지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에 무조건 영어만 하는 거야. 양이 어떻든 간에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영어 공부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렇게 월화수목금을 웬만하면 주말은 조금 뭐 여유있게 잔다 하더라도 이렇게 월화수목금을 정말로 다람쥐 최빡이 구르듯이 이렇게 네 생활을 딱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죠?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선생님 장담할게 네 성적은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야. 자 쉽지 않아. 힘들어요. 11시에 자는 거 힘들고 11시나 12시 안에는 자야겠지. 6시에 일어난 거 힘들어요. 근데 이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의 경험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생활을 한번 해봐. 됐어요? 그러면 네 실력이 그죠? 그러면 네 기분도 네 생활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국어는 언제 친다? 국어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쳐요. 수능이.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3 때 7시에 멍때리고 10시쯤 돼서 집중한 그 시간은 이미 수능장에서 국어가 끝난 시간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어 할 때도 실제로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여러분 6시에 일어나서 7시 10분쯤 되면 자리에 앉으세요. 준비 다 하고 공부할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한두 달 좀 힘들겠지만 꾸준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면 이게 어느덧 적용이 됩니다. 오해하지마. 잠줄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어. 그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6시에 일어나세요. 내일부터. 어때요? 만약에 스스로 6시에 일어나기 힘들다 라고 하면 선생님 도와줄게요. 선생님이 돈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지? 너희들 전화번호로 매일 6시에 단문이지만 문자를 보내줄게요. 일어나라. 6시다. 뭐 이런 종류의 문자를 보내줄게요.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Q&A에 Q&A판에 한 난을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비공개로 비공개로 선생님과 여러분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당장 억셉트해서 받아들여서 그 다음 날부터 6시에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수능날까지 수능날 아침까지 됐어요? 꾸준하게 선생님 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받고 수신 거부하고 그지? 아 문자 받고 또 자고 이러지 말고 제발 선생님하고 같이 진짜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고3을 진짜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그래서 재수하지 말고 그지? 여러분이 재수생이든 고3이든 N생이든 이번 해만큼은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우리 원하는 성과를 한번 얻어보자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